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해지는 더 블록체이너 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연락을 하셔서 제가 보고 어떻게 블록체인을 공부하냐, 프로젝트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 아니면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보 찾기가 참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은 저랑 영훈이가 정보 찾는 방법을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두 명이서 찾아서 이만큼의 컨텐츠를 냈는데요 여러분들도 개별로 정보를 찾으시면 오히려 더 많은 컨텐츠도 나올 수 있고 정보 공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뒤에 붙어놓은 이거 있잖아요 모든 것을 탈중앙화해라 그리고 오픈소스 코리아 이건데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다 오픈소스입니다 공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픈소스 프로젝트 특성상 그리고 이제 시대정신이라는 게 초연결의 시대잖아요 뭔가 이 두 가지 매체 사이를 연결해주는 데서 더 큰 가치를 얻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오픈소스에 가장 적합한 게 언제롭게도 SNS입니다 어떤 플랫폼이든지 SNS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그거를 사용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고 그러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되는 것은 미디엄 블로그입니다 미디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자주 쓰실 것 같아요 미디엄인데 미디엄이 일반적인 블로그와 다른 점, 네이버 블로그와 다른 점이 있다면 미디엄에 가입을 했을 때 그 당시부터 제가 누구를 팔로우 할 건지를 정할 수 있고 제가 관심 있는 주제를 말을 하면 미디엄에서 그 예를 들어서 미디엄에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주제 중에서 하나예요 그럼 그 주제에서 그날 가장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봤던 그 블로그를 저한테 꾸준히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보면 그날 그날마다 비트코인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글이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비텔릭 글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뭐 코어 개발자 글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최근에는 UASF 관련된 글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뭐 비트코인이든지 IT든지 테크든지 아니면 뭐 예술이든지 문학이든지 어떤 거인가에 따라서 미디엄에서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누구를 팔로우 하는가에 따라서 미디엄에는 SNS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페북에서 친구를 추천해 주듯이 제가 누구를 팔로우 하기 때문에 미디엄에서 또 친구를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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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수 있어요 미디엄 블로그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를 팔로우 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테조스를 치면 당연히 테조스를 쳤을 때 여기 테조스가 피플 중에서 테조스가 나오죠 하지만 테조스는 이거는 사람의 회사잖아요 그 다음에 Arthur B. Arthur B 같은 경우는 테조스의 CEO죠 Arthur 팔로우 하면 Arthur의 철학까지 제가 엿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를 런칭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철학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블록체인 신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철학을 이해하시면 이 프로젝트 자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디엄을 사용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화이트 페이퍼를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화이트 페이퍼는 다 아시죠? 프로젝트 쓰고 EOS를 해볼게요 EOS 화이트 페이퍼 하면 화이트 페이퍼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근데 왜 미디엄 블로그를 먼저 추천하고 화이트 페이퍼를 나중에 추천하지?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저의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화이트 페이퍼를 읽었을 때 바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미디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 풀어 쓰다 보니까 백서보다는 좀 더 접근성이 쉽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리서치를 할 때 백서를 읽고던데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가서 그 사람들의 모든 블로그를 일일이 다 읽다 보면 읽다가 다시 백서를 돌아오면 아 이 애가 이런 말을 하고자 했는구나를 좀 깨닫게 되거든요 백서라는 것이 주어진 몇 장 안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넣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블로그부터 먼저 읽어라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해라 회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해라 그 다음에 화이트 페이퍼를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 EOS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GitHub에 화이트 페이퍼가 있는데 뭐 GitHub는 나중에 또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와서 하겠는데 GitHub에 화이트 페이퍼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화이트 페이퍼가 덜렁 그 프로젝트 사이트에 덜렁 있는 경우도 있죠 네 그 두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사용하기 좋은 것은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사운드 클라우드와 유튜브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왔던 것은 비탈릭의 Triangle of Harm이 나왔죠 그거는 비탈릭의 웹사이트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Triangle of Harm이라고 이게 나오면서 블라드 잔피어가 이걸 캡쳐해서 SNS에 올려놨어요 이걸 올려놓고 비탈릭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걸 왜 캐스퍼에서 경제적 유인이 무엇인가 캐스퍼에서 어떤 식으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가 그 철학을 이 그림이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글을 읽어서는 잘 안 와 닿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개념들이 추상적인 개념이고 한국어로도 어휘가 아 영어로도 어휘가 계속 나오는데 한국어를 이해하려면 사실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비탈릭 왈 아 내가 오늘 코넬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럼 유튜브에 가서 비탈릭 코넬이라고 쳐봅니다 이게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안 나오네요 네 아직은 아직은 안 나왔던가 봅니다 근데 뭐 비탈릭의 암호 경제학이라든지 간에 이런 토크가 굉장히 많아요 이더리움 이더리움이라 친다 하더라도 이더리움에서 하는 것도 많고 어 또 저는 눈으로 계속 비디오를 보고 있으면 피곤할 때가 많아서 사운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사운드 클라우드에서는 많은 프로젝트를 소개한 에피센터 같은 그런 쇼가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 에피센터 비트코인 네 치면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나옵니다 네 에피센터는 좋은 이유가 얘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데 특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근에 나왔던 191이 뉴메라이고 에피소드 190 같은 경우는 에릭 보르히즈의 프리즘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제일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호스트들이 굉장히 기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옛날 우리같이 옛날에 원서를 읽는다고 했을 때 뭐 아이작 뉴턴의 아이작 뉴턴의 그 원서를 읽는다고 했을 때 글을 읽어서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교과서라는 게 사실 이 글을 이렇게 기술적인 이 글을 다른 방법으로 풀어 쓴 거잖아요 그래서 풀어 썼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해도 하기 쉽고 또 이거를 만약 뉴턴이 제 앞에 있는다면 저는 뉴턴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물어보죠 그럼 뉴턴은 저를 설명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나 사운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일일이 다 찾고 아니면 어 그 사람들이 뭐 토론을 한거 토의를 한 것도 있고 프레젠테이션 한 것도 있고 미디엄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 대신 차이가 있다면 미디엄은 그리고 이제는 오디오와 이제 영상으로 넘어갔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사운드 클라우드와 유튜브를 사용을 하면 어 특별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2014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운드 클라우드 유튜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서는 이제는 어 저희가 계략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이제는 정말로 이 정도쯤 되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있어서만 저희가 질문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슬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슬랙을 뭐 보여드리 제가 지금 아직은 보여드리지 않는데 뭐 슬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슬랙에 내가 가입을 해 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다 읽었어요 접한 내용 다 접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궁금해요 그러면 비텔릭 보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슬랙에서 비텔릭 골뱅이 하고 비텔릭 이름 치고 난 뒤에 이더리움 슬랙에서 비텔릭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관심 있는 프로젝트 들어와 있어야지 거기에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언어적 장벽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뭐 윈도우즈를 할 때 빌게이츠한테 다이렉트로 물어볼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비텔릭 할 때 다이렉트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한 가지 방법이겠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트위터가 있죠 트위터 같은 경우는 뭐 미디언 같은 경우는 정리된 한 사람의 의견이라면 트위터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새롭게 새롭게 생각해 놓은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트위터를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외국에서 특별히 테크 쪽에서는 트위터는 아직도 가장 가치 있는 뉴스 그 리소스라는 거는 변치 않거든요 그래서 트위터를 사용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트위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그냥 아예 영상을 만들 겁니다 트위터가 얼마나 유용한지 그 다음에 레딧은 다 아실 건데 대부분의 경우 구글에서 예를 들어서 레딧하고 뭐 싱글러TV 이렇게 쳐도 그러면 싱글러TV에 레딧 서브레딧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는 자기들만의 서브레딧이 있거든요 서브레딧 가면 업보트 다운보트를 통해서 자 스팀잇이 레딧에 따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레딧을 가장 많이 쓰죠 레딧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도 직접 답변을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프로젝트의 리드들이 레딧은 게시판 형식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실시간으로 이걸 하자니까 뭐 번역해도 돌려야 되고 힘들다 그러면 레딧에 제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개발자들을 위한 기터브가 있습니다 기터브는 개발자들이 일단 코드를 올리고 다운받고 이런 거를 주로 하는데 기터브의 요즘 추세에 따르면 기터브에 화이트 페이퍼도 많이 올라오는 경우고 화이트 페이퍼도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FAQ도 많이 올라오고 또 기터브에는 꼭 코드만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말씀해주신 박철환씨 아이언팍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위키도 올라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사람들에게 유용한 리소스를 모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샤딩 이제 캐스퍼는 리서치도 끝났고 코드도 도입되고 지금 이제 formal verification을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럼 이더리움 캐스퍼가 끝났어요 그럼 2단계인 샤딩 같은 경우는 제가 기터브에서 샤딩을 이제 찾아봐요 찾아보면 이더리움 샤딩이라고 나옵니다 html로 작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코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샤딩 유틸리티를 이 뭐 리포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지고 있고 이제 제가 샤딩에 또 들어가면 기본적인 커밋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더리움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더리움 리포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더리움에서 제가 뭐 미스트에 대해서 아니면 이더리움 위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뭐 많죠 바이퍼도 있고 고이더리움 진짜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대로 캐스퍼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캐스퍼에 들어가면 제가 코드를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 코드보다 더 중요한 건 코멘트죠 개발자들이 이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는가 여기 정말 뭐 가이드도 있고 네 읽을 수 있는 건 끝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위키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 종일 놀 수 있거든요 놀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으로는 진짜 기술적으로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아니면 이게 인간 긴가민가 모르겠다 또는 개발자 배경이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얻고 싶은 모든 정보는 이렇게 얻으면 됩니다 어땠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랫부분에 꼭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하나하나 새로 나올 때마다 무슨 총 알피하는 느낌이 드실 테고 정신이 없을 텐데 이게 내공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쉬워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대한민국에서 더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공부하셨으면 됩니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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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